야 가위사막이랑 싸운다 와 불 쏜다 아 가시 박혀있네 조그맣게 가시가 있는 디저트로 체력과 스테미너를 회복시켜줍니다 무더위를 더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오오오 이제 됐으니까 나갑시다 보스라는게 그냥 아예 없네요 이 길은 아 이거구나 가시 머랭 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떳떳떳 더위방어 증가? 신발도 바깥 신어서 더위방어가 지금 22가 올라간거죠 이정도면 어떻게든 버텨주지 않을까? 빨리 더위가 차기 전에 이것도 먹자 그러면 달리기 되는거 어딨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동속도 증가야? 이게 무슨 하루종일 달리는거랑 뭔상관이야 오 쟤 새가 아니네? 홀오네? 여기 상자가 있냐? 씨로로도 있다 저기서 반응해서 오는거야? 아니지? 반응했구나 꺼져 뭐야 이거 이모큘럿 캠프라 그랬죠? 정작 이모큘럿님께서 안보이는데? 아마 나 죽으면 살려주는 녀석인거치고는 앞에 쉐로로가 있는게 좀 불안한데? 어 그런건가보다 여기 서있는건가봐 여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 죽으면은 그림 나오잖아요 글씨 나오고 그 장면에 있는게 여기 같은데? 여기 서있는거 원래는 내가 안죽은 상태로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자 빨리 여기 여기 볼거 없을거 아냐 그러면은 스읍 절로 한번 가봐야되나? 뭐 상자있는거 같고 그냥 기본템 보급상자겠죠? 일로 돌아가는길있고 서인장같은거 먹을수있냐? 에이 가시머랭 있었으면서 벌레가 좀 많네 저긴 뭐 별거 없을거 같고 고대유적이 아니라 아 여길간거구나 내가 여길 못봤네 아 그럼 동굴을 내가 안갔네 동굴 한번 가볼까 오늘? 어 깜짝이야 아이씨 어디야 여기도 나중에 가자 일단은 도시를 가서 마감을 하자 어 너 팔라즘도 주냐? 도시로 가자 일단은 음 동굴을 걸는다 어차피 다 갈거니까 도시에가서 장비를 맞추면은 더 이제 선선하게 걸을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선선한 사막인들의 장비가 있겠지 야 내 꼬라지좀 봐 저기도 뭐가 있네 또 내가 여기였지 아 내가 여기를 지나간거구나 아까 여기에 리모큘럿이 있는거네 일로 가야되네 저기에 고대유적이 있는걸 아 저기 고대유적이구나 그렇겠죠? 아닌가 어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냥 저기 갔다 가면 되겠네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입구가 어디야 근데 들어갈 수 있어 레반트로? 뒷길로 가야되나? 아 저게 입구인가 보다 어 불사샘이랑 불인간 있네 야 너무 쟤 뭐야 저거 잠깐만 왜 빛나고 계시죠 당신은 무기 척대거인이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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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지 말아라 덤비면 죽는다 너 덤빌준비 만만인가 보니 오... 센 놈인가 본데 하지만 내 상단 아니지 오... 이야... 들어가시고요 거인의 미눌창 오... 불피해내, 번개가 칠칠했었는데 심장 다 필요없죠? 자, 갑시다 아, 자꾸 주머니에 넣는거야 아이템을 야, 저기 좀 봐 저기 상자도 있는데 안 먹고 그냥 갑니다 레반트로 가는게 맞냐? 맞겠지? 지하 도시 통로 아우 자, 갑시다 도시로 가는 통로겠지 뭐 아, 뭐냐? 여기 맵이 되게 위아래를 넓게 쓰네 이게 내 생각엔 길이고 저긴 던전이야 이게 길이고, 저게 던전 예전 전 아 라이프 이재 루트 네버라도 담기게 하던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래도 몬스터는 약한 애들로 잘 골라놨네 저기 열린거죠? 아 짜증나네 아 그냥 지나가게 할 줄 알았지 저 더운 곳을 지금 지나쳐 내가 왔는데 매너가 있으면은 그냥 보내줘야지 사람이 사람이 쇼컷이네 어떻게 저기도 레버를 뒀네 제.. 아이 욕하면 안되구요 함정을 여기다 둔거야? 저기도 함정이네? 독선소스 좋아요 이거 먹으면은 잠을 안자도 된다 그랬나? 그리고 휴대용 식량으로도 만들 수 있죠 고문실 있네 길 다 틀어막아놨구요 깜짝이야 너 뭐야 어 감히 맞디를 넣어? 항철곡도 사막 부장 아 부장님은 더위 저항이 없네 무더위를 버티는 데 도움을 준다 아 좋아 왜 기댄거 아냐 그냥 걸어서 가면 안되나 이동하면 안되나 너 그걸 공격해야겠냐꼬? 나 이거 귀찮게 해야겠어? 저기죠 아까 갔던 데가 저기죠 아까 갔던 데가 내려갔다 가자 그냥 까짓거 그냥 갔다 온다 덤비라 그래 다 덤비라 그래 이메 뱉는거 다 불러와 여기 경지가 안들어가 여기 물도 있네 하긴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더위 세트를 안 맞췄구만 선선하게 있으려고 나름대로의 바캉스를 즐기고 있었던 거야 쟤는 왜 죽어있냐 무려 부장님인데 아 주머니에 자꾸 돈 집어넣네 안되겠어 안되겠어 버려 뭘 왜 만든거야 여기는 뭐지? 왜 있는거지? 원래는 이제 캐스트를 진행하면 여기 있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나? 뭐야 어디서 나왔어 왜 이렇게 센틀하니 아 뭐야 잠몹이잖아 아 귀찮은 놈들 여기가 아 설마 이거 뒷길이 태초마을처럼 돼있는건가? 나갈때 맘대로지만 들어올 때 아니란다 아 이거 좀 아닌데 저 절로 보내줘 아 이거 개치사하네 진짜 아 나 저항 올려놓은거 다 떨어졌는데 다시 음식 먹여야되잖아 더위를 버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더위 저항이겠죠 아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못가네 야 웃긴다 길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건가? 어딘가로 가면 있겠지 한번 돌아봅시다 길이 여긴가 본데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구나 나는 통로 들어가는줄 알았지 어휴 이게 그지기야? 어 얘는 약간 좀 사람사는거 같다 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거 뭐야 시뻘간 애는 아 새구나 들어갑시다 어휴 그러나 고려 아멘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